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누군지 아세요? 주미회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의혹 문제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1호신문 최모 기자가 전화통화 중에 서모씨로부터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한 문장입니다. 1호신문의 최모 기자는 서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서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 청년 서씨로부터 뜬금없이 받았던 그런 문장이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씨 사건의 본질입니다. 1호신문 최기자는 지난 12월 27일 날 주미회 카츄사 군복무 아들 휴가 미복기 무마 의혹이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장안을 한참 시끄럽게 하고 있는 사건을 최초로 터뜨린 사람이 바로 1호신문 최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주미회 장관 아들 서씨의 군복무 의혹 사건과 관련한 최초의 보도였고 제보에 기초한 그런 취재 기사였습니다. 최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당직 사병으로 알려져 있는 최근에 언론상에 등장하는 현 모씨의 지인을 통해서 관련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미회 장관 아들과 함께 카투사에 근무하던 현 모씨가 친구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이것을 우연히 1호신문에 최기자가 입수하면서 이번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1호신문에 기사가 나가면서 현 시의 정언을 뒷받침하는 동료 병사들의 글이 이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것처럼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한 가지고 다른 하나는 집안의 든든한 뒷배경을 자랑하는 듯한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주미회 장관 아들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오고 가는 국회의원들과 주미회 장관 사이에 말공방에서도 시종일관 주미회 장관은 고압적이고 거칠고 다소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건방진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주미회 장관의 오만 방자한 태도와 언어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미회 장관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주미회 장관의 초년 판사 시절에 대한 글 때문에 추 장관과 풀협화함이 약간 있었던 신평 변호사의 글에는 이번 사건의 뿌리에 관한 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신평 변호사가 최근에 신동화의 기관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연일 언론에선 주미회 장관 아들이 과거 카투사 봉시 받은 병가와 관련한 일들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의혹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 여론도 심상치 않다. 왜 이렇게 문제가 커졌을까? 주미회 장관 특유의 다소 어만하고 무례한 태도 그리고 감정기복이 심한 성격에 본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새파랗게 성난 표정으로 소설 쓰시네 하는 말을 국회의에서 강요가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찌보면 자업자득인 셈이다. 신보진영과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신평 변호사의 시고문 가운데 몇 부분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또 하나의 단서는 스모씨의 휴가 행정 책임을 맡고 있던 지원장교 A데이와 신원식 국회의원실 관계대가 주고받은 전화통화 내역 가운데서도 한 부분이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짐작해 합니다. A데이가 답합니다. 다만 왜 주미회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는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주미회 장관의 보좌관이 주미회 장관의 아들권을 그렇게 군에 이야기하느냐? 아들 문제인데 추 장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젊은 A데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신원식 의원실 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설병 본인이 안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A데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어떻게 보면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실의 보좌관이 그렇죠? 추죽하건대 A데이는 20대 말이나 3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위계질서나 특권에 대해서 기성세대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왜 아들 일을 국회의원 보좌관이 전화를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은 서시 사건의 뿌리입니다. 주미회 장관의 국회나 검찰에서 보이는 오만울순하고 방자한 은행이나 주미회 장관 아들 서모씨의 제가 누군지 아세요?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는 나는 혹은 우리는 이 정도의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렇게 대접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식이 짙게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특헌의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비난받아야 하지만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바로 그 모든 것의 뿌리이자 원인이 해당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제왕이 아니고 대통령은 선출직입니다. 국민이 5년 동안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 일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권력을 우임받은 그런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21세기판 제왕이라고 된 듯한 그런 은행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만가지에 다 개입했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걸 하지 말라 저걸 하지 말라 원전 없애라 온 나라를 더 쉬울 수는 없고 그것도 모자라서 70년 만들어 온 산업 자체의 기반을 완전히 싸그려 없애는데 그냥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평생을 산 분이 경제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경제를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30년 40년 50년에 살아남은 사업가들이지 않습니까? 현장 사람들 불러서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나라의 경제 기반을 최소한 파괴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의도가 없다건 간에 재임 중에 천문학적인 부채에 400조를 남긴다고 합니다. 저는 400조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돈 썸썸이를 보게 되면 400조를 훨씬 웃도는 부채를 남기고 할 겁니다. 단임 정권이 국민에게 400조 500조 정도의 부채를 남기고 떠나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 산업이 성장해가지고 수출 산업이 되는 데는 50년 60년 70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그것을 그냥 한 산업을 싸그리쳐 엎셔버린 겁니다. 원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여러분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까? 특권 의식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분수라는 것은 자기 처지, 자기 형편,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자기 역량 이런 모든 것이 제 분수를 모르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통령이건 추 장관이건 아니면 추미애의 아들이건 간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냥 내가 평범한 사람이다. 운이 좋아서 내가 대통령도 되고, 내가 운이 좋아서 법무부 장관도 되고, 내가 운이 좋아서 추미애의 아들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폼 잡고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함부로 나대지 않는 거죠. 누구누구의 아들로 태어나고, 제가 누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월렌 버피처럼 그렇게 탁월한 투자가가 자기 자식을 두고 자궁을 잘 만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연적인 요인에 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요직에 앉게 되고, 영화도 맛보게 됐다. 그러나 나는 별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를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자기를 낮춘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하면 전문가를 존중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특권의식 때문에,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추장관이 앞으로 무사하겠습니까? 퇴임 후에 감방 갈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것도 죄목이 하나가 아니고 수십 가지로 아마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보이냐 이야기죠. 그런 미래가 예상이 안 되냐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완장문화라는 것이 있죠. 완장만 차면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날뛰는 사람이 되는 그 완장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장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다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만한 나이가 된 사람이 그렇게 날뛰는 걸 보면 참 안타깝고, 참 제가 볼 때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완장만 차면 날뛰는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 또 정권이 또 등장하고, 등장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일까? 그런 인간적인 측은함 같은 걸 느낄 때가 많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그런 단점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지만, 왜 우리 사회는 저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종류의 풍토와 그런 종류의 제도를 갖고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법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 제도 자체를 까그리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풍토와 그런 제도를 우리가 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가? 잠시 살다 가는데, 저렇게 주변에 해악을 끼쳐서, 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후일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모두가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특헌의식을 다 내려놓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의견을 구하고, 널리 널리 인재를 등용해서, 내 사업을 발전시키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세상이, 멋진 세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평범하지만, 내 분야 정도는 참 열심히 해서 뭐라도 좀 할 수 있지만, 다른 분야는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널리 구해서, 올바르게, 올바른 방식으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특히 지금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당신들 선출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그리고 당신들 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당신이 원래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당신의 지력이 평범하다는 것, 당신의 출신 성분이 평범하다는 것, 당신의 그런 인생의 경험이 평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그런 지도청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